김수현의 대중문화 시상예술대상 전지현씨 축하드립니다 베스트 스타일상 TV부문 대상을 차지한 전지현 주건이 박건이 훈훈한 수상소감까지 전했는데 별로 가지 않고 지구에 남아진 우리 도민준씨 수현아 너무 고마워 진심으로 너무 고맙다 전성인씨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인과 영화인들의 대축제 제50회 백상예술대상이 그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이 수많은 팬들을 열광하게 만든 주인공 바로 떠오르는 한류스타 배우 김수현씨가 백상예술대상을 찾았습니다 모든 팬분들이 지금 김수현씨를 보러 왔는데 어떻게 수상 자신 있으십니까? 아... 글쎄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수상소감 준비하셨나요? 아... 예... 생각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시대에 속속 모여드는 별에서 온 부대의 김수현씨 축하드립니다 별에서 온 도민준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좋은 작품들 만난 덕분에 이렇게 인기상 2관왕도 해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으로 아시아 투어라는 것도 해보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수현씨 곧 만날 수 있는 거죠? 조만간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잔인 거품시 같아서